자, 우리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했죠 자, 그럼 이제 그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다른 완성된 웹페이지를 표현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샘플에서 1.html이라는 정적인 HTML 코드를 저는 카피했어요 그리고 이리로 와서 여기다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template-return grave accent 기억나시죠? 저기에다가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예요 뭐를요? 1.html의 내용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HTML 코드 중에서 쿼리 스트링에 따라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목과 그리고 얘도 제목이네요 한국말로는 둘 다 title과 h2 모두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쿼리 스트링에 id 값인 저 코드를 카피했고요 그것을 여기에다가 $ 중괄으로 붙여넣기 그리고 이걸 다시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을 다시 해볼까요? 껐다 켜서 실행하면 이렇게 안되네요 왜 안되죠? 당연하네요 여기를 템플릿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껐다 켜서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쿼리 스트링을 직접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바뀌고 title도 바뀌고 얘를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하면 얘도 바뀌고 얘도 동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제대로 바뀌게 하려면 이 주소도 바꿔야겠죠 해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을 id는 html id는 css id는 javascript 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다시 실행해 봅시다 리로드를 했을 때 이걸 클릭하면 쿼리 스트링이 css고 얘는 id가 javascript 이렇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query data.id라는 저 이름 나쁘지 않은데 저것보다는 여기에는 얘가 title이다 얘도 마찬가지 좀 더 적당한 이름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itl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title이라는 변수의 값으로 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의미론적인 title을 이렇게 값으로 주면 어때요? 보기가 훨씬 좋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가장 큰 제목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로를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slash로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면 slash로 가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 조건문이라는 건데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만약 underbar URL의 값이 slash라면 이렇게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요 이거는 우리가 홈으로 갔을 때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저 파일명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타이틀의 값을 웰컴으로 바꾸게 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 볼까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얘가 웰컴이 돼요 왜요? 지금 루트로 들어갔거든요 최상위 경로로 접속하면 여기 underbar URL이 얘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부터 타이틀 변수의 값은 웰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클릭하면 그 링크에 해당되는 쿼리 스트링의 값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정보를 다이나믹하게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한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만약에 누가 우리한테 여기 있는 웹사이트의 OL 순서가 있는 리스트를 순서가 없는 걸로 바꾸라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여기 있는 이 부분만 UL로 바꾸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1억개건 천억개건 1조개건 상관없이 이 부분이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에 여러분이 꼭 감동하셔야 돼요 이걸 감동하지 못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고 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니까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다음 도약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제목 부분은 동적으로 바뀌는 것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정적인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기 있는 본문을 파일에다가 본문만을 저장했다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해당되는 파일의 본문만을 읽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페이지가 HTML 코드 전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딱 본문만을 가지고 있는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또 차근차근 밟어 나가 봅시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